부산과 경남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내년도에 나란히 확보했습니다. 불경 상생 관련 예산들도 다수 확보된 가운데 부산시와 경남도 지역 여야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김관영 기자입니다. 부산과 경남이 사상 처음으로 국비 8조원, 7조원 시대를 각각 열었습니다. 부산은 역대 최고의 투자 국비 반영률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일경 메가시티 구축에 마중물이 될 만한 예산 확보가 눈에 띕니다.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부산 신항 김해관 고속도로 건설, 동남권 그린수소 항만 조성은 물론 경제성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부전 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도 극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우리가 메가시티로 나갈 수 있는 첫 출발을 했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 진해 신항 건설과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그리고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경남 지역 대형 국책사업 예산 확보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의 김인한 대응에다 지역 출신 국회 예산소위위원 3인의 공조와 국민의힘 김도옵 정책위원회장의 마쿠 역할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산업의 제도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고 그런 일들은 여야 없이 의견을 모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부산 도심 재생을 위한 지역 수건인 경부선 지하와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은 이번에 불발됐습니다. 이제 시작된 대선 레이스에서 여야 후보의 핵심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지역 정치권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센터에서 prestigious醫生의 과정을 전원 송한 자랑연상